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구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여수에, 2030 세계박람회는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33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8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198개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비정부조직, 언론 등 약 3만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환경 분야 국제행사입니다.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둔 순천시는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남지역 관광객 유치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도모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인증엑스포와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이미 개최했던 도시로 이러한 경험의 교류를 원한 부산시의 주도로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남북권 화합에 앞장서게 된 전남 도와 부산시의 이번 업무 협약이 영호남권 공동발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춘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춘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춘입니다. 복지TV 뉴스 이형춘입니다.